카네이션, 달리아, 글라디올러스, 칸나, 호사설은 한패의 양반 안악들. 지금 같아서는 놀람과 정을 느끼는 데는 이런 굉장한 패거리가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소롭지 않음의 테두리에서 문득 걸어나오면서 놀라운 섬뜩함으로 맞서오는 것을 알고 있다. 헛 국리에서 오는 어수선함은 그래도 뼈아픈 어떤 걸음을 내딛기까지는 다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달콤하고 새로 알게 된 곡절을 노력에 삼아 다루면서 쉬운 일을 어떻게 짠 말의 비단 보자기를 씌워보는 셈이다. 하지만 복도 많은 아가씨가 인형과 재롱 부리는 것보다는 조금이나마 덜 소급 장난임을 몰라주면 자기가 너무 불쌍하다. 젊은 친구가 토끼꼬리만한 암을 가져대서 다 된 사람일 수가 없다. 믿음 없는 마음의 허전함을 달래려고 힘껏 산다. 때의 한 점 한 점을 피방울처럼 진하게 산다. 수없이 고구라져서 수없이 정강이를 벗기더라도 말숙한 정강이를 가지고 늙느니보다는 낫다.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어보지만 어떻게 하면 힘껏 살 수 있는지 도무지 캄캄했고 피처럼 지난 시간은 어디 숨어있는지 꼬리도 찾을 수 없을 뿐. 정강이를 벗기자면 걸려서 넘어갈 도불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의 발부리에 걸린 것이라곤 영미가 기르는 고양이밖에 없다. 보람있는 일이라면 도깨비하고 흥정에도 좋다고 뽐내지만 도깨비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교수의 강의를 짐짓 낮추어 본다. 신, 이 일을 풀지 않고는 모두 쓸데없다. 사치가 아니라 나한텐 사무치는 허전함이다. 이러면서 허전함과 맞서 본다. 어떤 책에서고 다이알렉틱의 D자만 보아도 반한 여자의 이름머리 글자를 대하듯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은근히 늙은 군인이 훈장 자랑하듯 보람을 느낀다. 삶의 강, 흐르는 물길에서 몸을 떼어 흐르는 강을 바치는 움직임없는 강바닥에 서보려 한다. 때의 흐름 속에서 마무리진 뜻을 읽어내서 허전함을 달래려 한다. 하지만 삶은 아랑곳없이 흐르고 있다. 미련스럽게 움켜온 강바닥 모래들도 돌아가는 구비에서 벌써 알랄이 흩어진다. 무언가 마지막 것을 얻기만 하면 다시 생각이란 이름의 환향년을 잠자리에 들이지 않으리라 마음 먹으면서 낯빛과 몸짓을 가꾸는 마음의 거울 속에서는 자꾸 연지가 빗나가고 곤지가 번진다. 끝없이 실수를 거듭하고 끝없는 뉘우침이 따른다. 실수가 없어지라는 것이 갸르카나마 자기 뒷둠이를 모르고 제멋에게 온 데에 그치는 것이며 더 혹독하게는 신에 대한 철없는 대듬이라면 이리도 저리도 못하는 고단한 마음은 또 한 번 제자리에 주저앉는다. 누리와 삶의 뜻을 더 깊이 읽을 힘이 없는 자기처럼 남도 불쌍한 삶이거니 싶은 마음을 너그러움이라는 싸개로 그럭저럭 뿌려가지고 신이 바란다는 이웃사랑과 바꿔쓰기로 한다는 언저리에서 주저앉곤 한다. 풍성한 고달품이 구름처럼 쌓이는 이런 궁리질 끝에 고단한 풋잠을 즐길 때 베개로 삶는 게 바로 지붕 중턱에 내민 이 창문의 쓸모였다. 발소리가 들려온다. 시렛뿐인 노크가 울리기 바쁘게 영미가 들어선다. 그녀의 모습은 명준을 약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흰 이브닝 드레스에 어린 플라터너스 줄기처럼 미끈하면서 뽀얀 팔이 쪽 곧다. 명준 오빠 내려가요. 응? 그녀는 말 끝을 어리광 섞여 지킨다. 가서 뭘 해? 쑥이 뭐라긴? 춤추고 이야기하고 그러지. 오늘 이쁜 애들 많이 왔어요. 글쎄 나야 뭐 가나마나. 그녀는 여느 때처럼 명준을 팔을 끌어서 이렇게 세우려고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드레스 자락을 집어올리면서 창가로 와서 턱을 괸 채 한참 말이 없다. 그럴 때는 무엇 같은데? 그래도 아무 댓글을 안 한다. 무슨 일이 있었나? 영미가 이렇게 나오면 난처하다. 그녀의 몫이 아닌 만큼 어쩌다 그러면 구성지다고 명준은 생각한다. 명준 오빠. 응? 오빠는 이 다음에 뭘 하실래요? 글쎄 말이야. 아니 저 왜 저럴까? 정말이야. 좀 좋은 일 있으면 가르쳐줘. 하난대로 할 테니까. 정말? 정말이라도? 가만히 있자. 뭐가 좋을 것 같아요? 누구더러 물어? 그들은 소리내어 웃는다. 그제야 그녀는 일어서면서 그의 손을 잡아 끈다. 그는 말없이 따라 나선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녀는 자기 얼굴을 명준의 팔에 기대를 쌓아하고 한 단씩 디딜 적마다 울림을 주며 춤추듯 발을 옮긴다. 넓은 방에는 긴 의자를 벽에다 밀어붙이고 푸른 전등빛 아래서 쌍쌍이 춤을 추고 있다. 블루스 영민은 앞으로 돌아오면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그의 솜씨는 보잘것 없었으나 그녀가 워낙 잘 추는 탓인지 꽤 부드럽게 돌아간다. 손바닥에 올마오는 그녀의 따뜻한 몸 기운이 차츰 그를 달뜨게 한다. 애써서 틈을 만드느냐 안느냐가 다르지. 누구든 싫다할 수는 없어. 명준은 부푸는 마음을 놓아둔다. 영미같은 처지에 있는 애로선 학이야. 이런식으로 때를 죽이는 길밖에 달리 길이 없기도 할테지. 방 안에는 모두 열댓명. 딴생각 말아요. 잘 추지도 못하면서. 고기 끝나자 사람들은 서로 엇갈리면서 영미도 그에게서 떨어져간다. 명준은 문가에 놓인 긴 의자에 가 앉으면서 담배를 꺼낸다. 담배 맛이 씁쓸하기만 하다. 몸을 훨씬 높이고 눈을 감는다. 눈을 감는 버릇을 가지라. 신에 가까워지리라. 어디선가 읽은 말이 생각난다. 신에 가까워진다. 가까워져서는 어쩌자는 겐구? 명준 오빠 여기 이쁜 아가씨 데리고 왔어요. 눈을 떠보니 영미가 좀 마른 편이지만 그 말대로 눈매가 시원한 여자와 팔을 끼고 서 있다. 친구 말에 발 가오리진 폼이 밉지 않다. 미리 얘기는 다 해놨으니까 그녀는 친구를 쑤셔박듯 명준을 옆에다 앉혀놓고 저쪽으로 가버린다. 거북하게 굴지는 말자는 생각이 얼른 들면서 이쪽에서 먼저 말을 건다. 영미하고 동창이신가요? 네 고등학교가 동창이에요. 대학은 달라요. 어느? 무슨 댑니다. 그는 무슨 과냐고 물으려다가 따지는 투가 된 것을 깨닫고 입을 담은다. 그때 다시 음악이 일어난다. 추십니까? 그녀는 머리를 갸우뚱하고 잠시 생각하는 듯하다. 곧 따라 일어산다. 영희보다 잘 춘다. 댁은 어디십니까? 인천이에요. 그럼 기숙사에? 아 이거 너무 실례 같은데. 괜찮아요. 하숙하고 있어요. 어느 동이냐고 묻지 않으세요? 하하하. 영미와 비슷하면서 어딘지 좀 다르다. 몇시나 됐을까? 그 생각이 더 꼬리를 이을 사이 없이 철철철 빗물바지를 타고 흘러내리는 물소리가 잠에서 깬 귀에 큰 물처럼 부풀려져 밀려든다. 바그르르 좌 바그르르 세차게 퍼붓는 그 소리는 씩씩한 숨결에 넘친 소리다. 고개를 들어 머리맡에 있을 탁상시계를 더듬어 본다. 야광이 아닌 그 오래된 기계는 자리조차 가늠할 수 없다. 불을 켜면 되겠으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때를 굳이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어둠 속에 눈을 뜬 채 누워있다. 한밤에 잠이 깨는 건 참 칠색이야. 아주 안됐거든. 아주. 이를테면. 이를테면 이음씨를 몇 번이나 되풀이한 끝에 무슨 생각을 하려던 것인지 그만 잊어버리고 만다. 아마 무슨 생각이 꼭 있었던 것은 아니다. 텅빈 머릿속을 메우거나 하려는 것처럼 빗소리가 한결 모질게 들리기 시작한다. 그 소리는 귀를 거쳐 온몸으로 흘러간다. 돌돌돌 귓가에서 거품져 흘러들어 머릿속으로, 목으로, 가슴으로, 배, 발끝으로 빠르게 그러면서 가닥가닥까지 스며든다. 물에 빠진 사람처럼 헉 숨을 넘기면서 벌떡 일어나 앉는다. 머릿속이 휑안이 열리는 듯 허허해지면서 뚝 빗소리가 그친다. 오래 그런 몸가늠으로 있은 줄 알지만 실은 아주 짧은 사이다. 일어서서 불을 켤까 말까 한동안 망설인다. 불을 켜면 뭘 해? 이런 밤엔 책도 읽을 수 없지. 아니, 그렇다고 다시 잠들기는 다 틀렸어. 그러면 아무래도 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었으나 그저 그래보는 것뿐이다. 너무 너절한 뜻없는 생각이라도 자꾸 빚어내요. 머릿속에 있는 바퀴를 자꾸 돌리지 않고는 벽연하지 못할 허전한 마음에서 끝내 켠다. 갑자기 밝아진 방은 오히려 어색하다. 4조 반짜리 다다미 방은 혼자 쓰기에 좁지 않다. 윗목에 놓인 책장에 마주선다. 한 번 쭉 훑어본다. 얼른 뽑아보고 싶은 책이 없다. 4백 권 남짓한 책들 선집이나 총서, 사전류가 아니고 보면 한 책씩 사서는 꼬박 마지막 장까지 읽고 꽂아놓고 하여 채워진 책장은 한때 그에게는 모든 것이었다. 월간 잡지가 한 권도 끼지 않았다는 게 자랑이다. 그때그때 입맛이 담긴 책을 사서 보면 자연 그 다음에 골라야 할 책이 알아지게 마련이다. 벽 한쪽을 절반쯤 차지하고 있는 이 책장을 보고 있으면 그 책들을 사던 앞뒤 일이며 그렇게 올마간 그의 마음의 나그네끼리 임자인 그에게는 선히 떠오르는 것이고 한 권 한 권은 그대로 고갯마루 발둑이다. 책장을 대하면 흐뭇하고 든든한 것 같았다. 알몸뚱이를 감싸는 갑옷이나 혹은 살갓 같기도 하다. 한 권씩 늘어갈 적마다 몸속의 깨끗한 세포가 한 방씩 늘어나는 듯한 자기와 책 사이에 절친 살아있는 어울림으로 몸으로 느낀 무렵이 있다. 두툼한 책 마지막 장을 닫은 다음 창문을 열고 내다보는 눈에는 깊은 밤 괴괴한 풍경이 무언가 느긋한 이김의 빛깔로 색칠이 되곤 했다. 언제부턴가 그런 복받은 사이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다. 후린 여자에게서 매정스레 떨어져가는 오입쟁이의 작태를 떠올리면서 그는 쓸쓸하다. 지금 이렇게 마주서도 얼른 손을 뻗쳐 빼내고 싶도록 힘센 끌림을 가진 책이 없다. 한때는 책장마다 빗물이가 쳐보인 벅차는 책들이면서도 평생을 거쳐 계집질 끝에 사랑한다고 다짐해 가며 살을 섞은 여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려 보면서 막상 다시 한번 알아보고 싶은 상대가 하나도 없는 것을 알게 되는 오입쟁이의 끝장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나은의 길이라는 말을 사랑에 끌어붙여 쓴 것은 누가 처음인지는 몰라도 당자의 속셈은 어떻든 따는 진흙처럼 걸쭉한 그럴 싸움이 있을성 쉽다. 영미의 오빠 퇴식만 해도 거짓말 섞어 날마다 애인을 바꾸는 모양이었다. 애인 그런 사이를 애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마음 쓰는 거며 부잣집 외아들 치고는 윗줄일할 수 있는 퇴식에게 푹 정의 가지지 않는 데는 이런 일이 많이 힘을 미치는 모양이다. 그런 마음을 차분한 마음의 슬라이드 위에 올려놓으면 뜻밖의 시샘이라는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꼴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가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풀이가 끝난 것 같지는 한다. 여자를 껴안고 뒹구는 건 사람은 여러 가지 몸부림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여자 말고 싸움을 택한다. 그래서 그는 알렉산드가 되고 진기직한이 된다. 어떤 사람은 물질 사이에 걸쳐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택한다. 그래서 그는 갈릴레이가 되고 뉴턴이 된다. 오입군답게 퇴식은 그걸 알고 있다. 어느 날 거리에서 만난 퇴식과 나란히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는 한쪽 겨드랑이에 섹소폰이 든 케이스를 끼고 걸으면서 카바레에서 일한다고 학교에서 말이 있다고 한다. 발길이 그리고 움직여서 그들은 중앙청을 오른쪽으로 바라보며 남산을 오르고 있다. 운동복에 머리수건을 친 권투선수가 두 팔을 엇박고 곧게 뻗쳤다 오므렸다 하면서 링에서 하는 대로 빠르게 발을 스치듯 끌어가며 지나간다. 발 움직임에 숨결을 맞추는 씩씩 소리가 짐승의 숨소리처럼 거칠다. 열심히 팔다리를 돌리면서 멀어져가는 그 모습은 어쩐지 대견스럽다. 명준은 아직도 그 모양을 멀거니 바라보는 퇴식에게 말한다. 그 노릇도 수월치 않은 모양이야. 고독해서 저러는 거야. 명준은 아찔하다. 권투선수와 고독을 한 줄에 읽는 퇴식의 그 말이 그대로 안겨온다. 선 같은 데서 비법을 주고받을 때 스승이 뚱딴지 같은 부름을 불쑥 던지면 뛰어난 제자가 마찬가지 헛소리 같은 사설로 받아 넘겨서 두 사람 사이에 호라비 사정을 호라비가 안 빙글의 웃음으로 마음이 마음을 알아 깨달음의 주고받음이 이루어지는 옛 우리네 마음 놀이의 저 기합술 같은 수작의 생김새는 아마 이런 것이라 쉽게 태식의 한마디는 명준을 가슴에서 대뜸 울려오던 그런 일이 있다. 그 후 그들은 툭하면 고독해서 그러는 거야. 엉뚱한 데다 그 말을 쓰곤 했는데 버스 꽁무니를 바짝 따라가는 자전거 선수이든 로터리에서 교통 정리하는 순경의 경우든 국산 기관포로 강래위를 튀기는 아저씨의 경우든 모조리 그럴싸한 데는 놀라고 만다. 한 번은 역시 둘이서 길가에 늘어 앉은 사주쟁이들 옆을 지나가다. 명준이 저 친구들은 고독해서 그러는 거야. 맞았어. 길가였는데도 그들은 깔깔대고 웃었다. 태식은 책 읽기를 아주 싫어한다. 그대로의 그런 깨달음을 여자 치르기에서 짐작해낸 게 틀림없다. 그녀들의 미끄러운 허리에서 도툼한 젖은 입술에서 핥다기는 젖가슴에서 또 여자들 몸에서 배운 길이 밤잠을 잃어가면서 얻은 명준의 책 읽기와 마주치고 보면 보기 좋게 그는 밑진 것일까. 한 책에서 채워졌다면 다음 책으로 옮기지 않아도 됐을 이치다. 한 여자에게서 채워진다면 다음 여자로 갈 일은 없을 테지. 그 점에도 다름이 없다. 그러나 책을 바꾼다는 일을 사람 갈아치기와 같은 자리에 둘 수 있나. 신약성서가 얼빛 눈에 띈다. 금치를 한 등이 눈을 끈 것뿐이다. 그는 그것을 뽑아서 잡히는 대로 열어본다. 가이샤라에 고넬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이라. 사도행전 10장 1절 그 글줄은 서먹서먹하고 겉던다. 거룩하다는 이 책을 아무렇게나 펼쳤을 때 무엇인가 뜻깊은 대목이 나오지 못하고 밑도 끝도 없이 불쭉 튀어나온 이달리아 대의 백부장 고넬류는 아무래도 우습다.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한다. 이번에 뜻깊은 대목이 나오면 신을 믿으리라. 밤중에 깨어난 사람의 할일없는 마음이 아무렇게나 장난을 해본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고린도 우서 11장 3절 어럽쇼 이건 또 무슨 소린구 바울 아저씨가 농담을 하시는군. 우원 나이 지긋한 양반이 점잖지 못하게 제 자랑은 그러면 신학 박사들이 평생을 두고 풀이한 저 이름난 구절들은 이 책을 끝에서 끝까지 샅샅이 뒤진 다음 제일 묵직한 걸로 골라낸 것이 된다. 안되지 안될 소리 하느님의 말이면 어느 갈피 어느 대목 어느 글자든 대본 2편을 때려눕힐 수 있어야지 줄거리를 읽은 다음에야 그 무게를 가릴 수 있다면 사람의 말과 무엇이 다르담 옳지 이 책은 하나님에 쓰여서 사람이 썼다는 책이라더라 그렇다면 일은 어쨌든 좋아 그는 책을 딱 덮어 제자리에 꽂았다. 그러나 또 할 일이 없다. 그러자 빗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한다. 도둑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데려가서 유리문이 달린 복도에 내려선다. 촉수가 낮은 전등불 밑에 발발이 종자 강아지 메리가 앉아있다가 그를 보자 앉은 채 꼬리를 친다. 이런 늦은 때 무렵에 상큼하니 낯을 쳐들고 눈이 초롱초롱한 강아지 모습이 또 때에 어울려 보이지 않는다. 하긴 사람 같으면 이부자리가 있으니까 자다 일어났다 하는 걸 알 수도 있겠지만 강아지고 보면 그렇지도 못했고 사람은 푸스스한 옷매무새나 벙벙한 낯빛으로 자다 깬 사람을 알 수 있는 법이지만 잠옷이 없는 이 짐승은 그것도 아니고 어느 모로 뜯어보아도 자다 깬 사람이 가지는 흐트러진 낌새는 찾을 수 없다. 짐승 곁에 쭈그리고 앉아서 머리를 두들겨 준다. 끙끙거리며 메리는 더 제게 꼬리를 치며 몸을 일으키려 든다. 허리를 둘러 개를 주저앉히고 개의 눈앞에 손바닥을 벌려 내민다. 메리는 얼른 한 발을 들어준다. 다른 손바닥을 내민다. 메리도 다른 발을 준다. 오른손 왼발 왼손 오른발 몇 번을 해도 메리는 끈기 좋게 바꿔가며 발을 준다. 그는 멋쩍어진다. 바보 메리의 머리를 한 번 툭 때리고 일어선다. 복도 유리문 밖으로 팔 하나 길이 만큼의 희미한 불빛이 밝히는 너비는 내리치는 빛발이 안개처럼 오옇다. 내려올 때처럼 살금살금 걸어서 방으로 돌아온다. 문득 신문 생각이 난다. 아카시아 우거진 언덕을 우리는 단둘이 늘 걸어가곤 했다. 활자루 탈바꿈된 그의 마음은 머릿속에서 만났을 때보다 도사림품 남스럽다. 아카시아 언덕을 우리는 단둘이 왜 늘 걸어가곤 했을까. 고독해서 그는 흠짓 놀란다. 자미 깨서 이제까지 얼음어름 돌아간 일이 갑자기 우스워진다. 그러자 저녁에 만난 영미의 친구 강 윤해의 턱 언저리가 몹시 고운 얼굴이 문득 떠오른다. 그 얼굴은 대어들 듯 웃고 있다. 나긋나긋하던 그녀의 허리 어림이 아직 손바닥에 있다. 영미를 영미를 거쳐 낯이 익은 애들은 덜어 있어도 그녀들 쪽에서 곧 쌀쌀해지곤 한다. 명준의 주변 머리 없는 품이 그녀들에겐 건방져 보인 모양이었고 영미는 그녀대로 명준을 함부로 내놓으면 안되거나 하는 것처럼 군다. 명준에게는 여자를 다룬다는 일이 끔찍이 거추장스러운 일로 여겨진다. 대개 나이는 아래이게 마련이고 두개골 속에 담겨진 알맹이라야 빤하다. 무슨 얘기를 한다. 사랑합니다. 영원히. 사랑이니 영원에 대하여 꽃집 진열장에 놓인 외국 종자 화분 보듯 가지고 싶다는 마음밖에는 마련이 없는 그녀들과 걸음이 맞을 수 있을까. 참말은 여자들에게 엉거주춤해지는 까닭은 성 때문이다. 성을 마다하는 건 아니었다. 지식을 다룬다면 어항 속 들여다보듯 빤한 그녀들의 속이 성이라는 자리에서 보면 보석처럼 단단한 벽으로 바꿔지고 마라. 관찰이라는 빛은 그 벽에 부딪혀 구부러져서는 그만 간대없이 되고 만다. 여자도 남자하고 자고 싶어 할까. 명준에겐 그게 제일 궁금하다. 문학은 이럴 때 믿을 것이 못되었다. 남자 작가들이 그려내온 여주인공들의 욕정이란 따지고 보면 남자의 마음을 여자 속에 비춰놓은 듯이 보였기 때문에 남주인공이 나오고 여주인공이 나오지만 남주인공이 여자의 속을 알지 못하는 바에는 그는 마스터베이션을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남자의 사랑은 대개 고지식한 법이다. 대중소설의 나쁜 놈을 제쳐돋는다면 남자는 여자의 돈이나 자리를 사랑하는 건 아니다. 여자 당자에 반한다. 여자들은 다르다. 부자의 첩살이를 하는 여자를 흔히 무슨 참지 못할 일을 어쩔 수 없는 곡절로 참아가는 심청이처럼 불쌍히 여기는 축이 있지만 실상 본인들은 그렇지도 않은 것이 안속인지 모른다. 그녀들의 사랑에는 뜻밖의 티가 많은 듯하다. 여자란 자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짐승같다. 남들이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는 식의 허영을 그녀들이 지나가는 조잘거림에서 깨닫는 수가 적지 않다. 그녀들에겐 사랑도 치장일까. 명준은 이런 여성과는 오랫동안 그녀들의 낯빛과 말이며 움직임 다음에 소설의 여주인공들을 뜯어본 다음에 얻어진 찢어지게 가난한 열매다. 만나본 여자들이 누구나 한 번씩 즐겨 쳐대는 얘기 가운데 수녀가 되고 싶다는 축이 꽤 많다. 그럴 때 그는 그녀들의 참하게 빚은 머리며 아른아른 윤나는 손톱을 바라보면서 씨가 다른 짐승을 맞는 느낌이다. 뭐 이런 짐승이 다 있어. 그런 까닭없는 마땅찬함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으나 그 느낌을 뒷받침할 힘은 여전히 없다. 남자의 몸은 잘한다. 자기 몸이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타는 불길이 얼마쯤 뜨거운지도 잘 알고 있다. 금방 살값 밑에서 타는 불이니까. 그러나 그녀들의 몸과 불은 알 수 없다. 자연 자연 과학이란 건 꼬투리가 자기의 가까워지면 질수록 법칙으로 고쳐놓기가 어려운 모양이어서 생리학책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고 보면 이성의 욕정을 안다는 건 죽어보지 않고 죽음을 알아보자는 일이나 매한가지였고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면 그 손은 그녀들에게 대해서 엉거주춤하니 두 호주머니에 찔린 채 빠질 줄 모르는 창피한 군더더기에 지나지 않는다. 사내를 두고 말한다면 그의 욕정은 분명했으나 여자라는 그 고운 집에는 어떤 모양의 방이 있는지 아무래도 알 수 없다. 내일 6시 강윤혜와 만나기로 되어 있다. 오후에 정선생을 찾아본 다음 그녀를 만나자. 그녀의 얼굴이 또 한 번 대어들듯 웃는다. 불을 끄고 자리에 돕는다. 어느새 비는 멎어있다. 이튿날 남산길을 걸어서 정선생 댁을 찾아간다. 사람의 일생 가운데 어떤 때 어떤 사람의 영향을 몹시 받는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그럴 많은 것 같지도 않은 사람한테서 그러는 수가 많다. 정선생은 고고학자이며 여행가다. 그는 마흔 살 넘기고도 결혼하지 않고 할멈을 데리고 이 널찍한 한식집에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역사의 뒷골목 이야기를 다루는 대가이며 그의 책 동양사 아라비안 나이트 두 권은 지금도 꾸준히 잘 나가는 책들이다. 선생은 코원저리가 약간 얼것으나 중기에 알맞게 살이 있고 무엇보다 선생은 링컨에게 위함을 받을 사람이다. 마흔 살 넘어서는 사람 얼굴은 제 탓이라고 링컨이 말한 그런 뜻에서다. 좋은 얼굴이다. 선생은 집에 있었다. 남양안 서재에서 태블리를 뒤적이고 있다가 명준이 들어서자 회전의자를 한 바퀴 빙그르 돌리더니 활짝 웃는다. 어서오게 전번에 보여주신다고 하신 걸 보러 왔습니다. 서두르지 말게 내 집은 시간이 실각한 곳일세. 무정부 상태에서 늘 용하게 사십니다. 무정부가 아니지 정부가 너무 많은 거지 지구상에 일었다가 쓰러진 왕조들이 모조리 여기서 연립정부를 만들고 있지 제가 늘 궁금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야 할 일인가? 아니지요. 알아맞춰보시지요. 기권하겠네. 다른 게 아니고 선생님이 왜 결혼을 하지 않으셨나 하는 그 까닭입니다. 그것 말인가? 쉽지. 한번 알아맞춰보게. 기권하겠습니다. 하하하. 복수록. 그런 말하지. 여자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렇게 나오실 줄은 생각했습니다만 암만 해도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이상한 얘기지. 선생님 가슴에 있는 그 영원한 여인상을 좀 보여주지 않으시렵니까? 이군 나를 슬프게 하지 말게 나는 아직 그렇게는 늙지 않았단 말일세. 정선생은 소파로 와서 명준우 곁에 앉았다. 이군 친구들이 소탈한 채 하고 털어놓는 연애의 얘기를 고지긋대로 받아들이지 말게. 정말 소중한 얘기는 그렇게 아무한테나 쏟아놓지 않는 법이야. 설사하더라도 애누리를 두는 법이지. 자네와 나하고의 우정하고는 다른 얘기야. 그런 고역을 한다는 건 저쪽에 대한 모욕이지. 상대가 그보다 못한 애정생활의 내력밖에 못 가졌다면 그는 은근히 자기 생애가 초라한 생각이 들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지루할 것이 아닌가. 어느 쪽이든 똑똑한 일이 아니야. 명준우 정선생의 그 말이 한 군데만 내세우고 한편으로 다른 데를 감춰버린 데서 오는 속임수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거짓말이 지니는 참도 알고 있다. 그걸 바로 잡으려고 들면 선생이 가진 멋도 함께 죽여버리는 것이 된다. 그것은 멋이 아니다. 할멈이 커피를 가지고 들어온다. 선생보다 대여섯 살 위로 보이는 할멈은 언제나 거의 말이 없다. 선생을 보살피는 그녀의 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옛날 종이 대감되하듯 한다. 그는 몬테그르스토 백작과 그의 그리스노의 에테를 떠올린다. 미라는 이리오게 정선생은 옆방으로 들어간다. 그 방은 선생의 침실이다. 침대가 놓인 쪽과 맞은편 벽을 온통 가린 휘장을 걷자 그 뒤에 또 한 대의 침대가 놓이고 명주는 그 위에 누운 사람을 본다. 미라였다. 칠한 물질의 겉이 가는 실처럼 금이 갈라져 있고 통털어 모습이 몸의 어디건 지나치게 모가진 느낌이다. 여자의 미라인 것은 팔목과 가슴 허리의 모양으로 짐작이 가지만 부드러워야 할 턱 어깨 허리 언저리도 일부러 그렇게 다듬은 듯 반듯 반듯 모가졌다. 말하자면 진짜의 한꺼풀 입힌 조각일 텐데 사진에서 보는 그리스 조각과는 사뭇 다르다. 그리스 조각의 선은 따뜻히 구비쳐 흐르는 곡선인데 이쪽은 엷은 판때기를 수없이 쌓아서 높낮이를 만든 것 같은 솜씨다. 집 짓는 슬레이트를 가지고 사람 모습을 만들면 이렇게 되리라 싶다. 양인들이 이집트에 가서 무덤을 파헤쳐 훔쳐 오던 시절에 몰래 밖으로 내온 것일 거야. 어느 영국 부자가 가지고 있다가 일본 귀족에게로 넘어갔던 게 이번에 나한테 온 거야. 아마추어가 봐선 잘 모를 테지만 이건 여자고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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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이었던 걸 알 수 있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그 무렵 이 땅덩어리 위에서 제일 깬 고장을 다스리던 태양의 나라에 산 양반 안악이 내 방에 지금 누워있는 거야. 시골에 있는 과수원 두 곳을 팔아서 사들였어. 원래 같으면 마땅히 이집트에 돌려줘야 할 일이지만 이런 예는 한두 가지가 아니야. 서양 부자들 수집품 속에는 국보급에 드는 약한 나라들의 고대 유물이 상당히 있는 실정이지만 장사꾼들이나 당사국 간에 버젓이 비밀이 되고 있는 그런 물건들은 더 따지지 않기로 한. 예를 들면 기정사실이 돼 있지. 장차 일본 사람들이 훔쳐간 우리 유물을 찾는 게 큰일이야. 아무튼 잘 봐두게. 막 내놓는 것이 아니니까 말세. 햇빛에 낙타 똥냄새가 어렴풋이 풍기는 장엄한 시간이 몸속으로 소리쳐 흘러오는 듯한 떨림이 있다. 아랫배에서 치골에 이르는 언저리도 마찬가지 기하학적 우격 다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두부모 자르듯 한 다룸새가 보는 이로부터 구체적 상상을 가로막는 구시를 하고 있는 굳어서 말라버린 이 사람의 몸은 병원의 유리관 속 알코올에 담긴 몸뚱어리가 풍기는 생생한 역겨움에서는 동떨어진 속으로 그를 이끌어간다. 정선생은 조용히 휘장을 내린다. 그 옛날 이 안악이 대리석 잠자리에서 낮잠을 즐길 때 그녀가 거느린 종이 그루에 쓸 것처럼 조심조심 명준은 꿈에서 깬 듯 제정신이 들었다. 휘장 하나 너머에 방금 본 야릇한 물건이 누워있다는 게 거짓말 같다. 그들은 응접실로 돌아오면서 서로 말이 없다. 전 정말 가끔 가끔 선생님 곁에서 이런 구슬 치르지 않으면 제 생활이란 훨씬 보잘것 없는 것일 겁니다. 지나친 말이네 내가 자네보다 나은 건 내가 더 부자라는 것뿐이야. 사는 것처럼 사는 법이 좀 없을까요? 자넨 아직 폐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폐라니요? 왜 미스를 할 적마다 폐 하나씩 빼앗기는 놀이 있잖아? 자넨 아직 한 판도 안 했단 말일세. 아니 내가 잘못 알았나? 아닙니다. 아직 한 번도 미스가 없지요. 그러니 되지 않았나? 큰소린 치지만 내 손엔 남은 폐가 사실은 한 장도 없어. 어쩌면 도대체 나한텐 폐가 꼭 한 장 뿐이었는지도 모르지. 실수를 해보면 압니까? 그건 장담 못하지. 다만 자넨 바보가 아니니까 될 거야. 그러나 전 게임을 하면 실수 없이 할 작정인데요. 미신 중에 으뜸가는 미신이야. 구부러진 손가락으로 저한테 주한 폐를 잔뜩 움켜쥐고 무덤에 들어서는 게 자랑은 아닐세. 저승에서 그 폐를 주고 천국행 침대표 하고 바꿔칠 수 있다면 또 모르지만 하나 그건 놀부 같은 놈 아니야? 애정에 그렇게 인색한 게 덕 인가? 가만 있자. 내 경험을 가지고 반박하지는 말게 내겐 워낙 폐가 한 장 밖엔 없었다고 하지 않나? 알아요. 그러나 저는 반드시 연애 하여야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 것이든 좋아요. 갈비뼈가 버그러지도록 뿌듯한 보람을 품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정치는 어때? 정치? 오늘날 한국의 정치란 미군부대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받아서 그중에서 깡통을 골라내어 양차를 만들고 목재를 가려내어 소위 문화주택 마루를 깔고 나머지 찌꺼기를 가지고 목축을 하자는 거나 뭐가 달라요? 그런 걸 가지고 산뜻한 지붕 슈트라우스의 왈취에 맞춰 구두 끝을 비비는 마루며 덴마크가 무색한 목작을 가지자는 말인가요? 저 브로커의 무리들 정치시장에서 밀수입과 암거래의 갱들과 결탁한 어두운 보스들 인간은 그 자신의 밀실에서만은 살 수 없어요 그는 광장과 이어져 있어요 정치는 인간의 광장 가운데서도 제일 거친 곳이 아닌가요? 미국 같은 데는 기독교가 뭐니뭐니 해도 정치의 밑바닥을 흐르는 맑은 물 같은 몫을 하잖아요 정치의 오물과 찌꺼기가 아무리 쏟아져도 다 삼키고 다 실어 가버리거든요 도시로 치면 서양의 정치사유는 하수도 시설이 잘 돼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똥 오줌을 만들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정치에도 똥과 오줌은 할 수 없지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하수도와 청소차를 마련해야 하지 않아요 한국 정치의 광장에는 똥 오줌에 쓰레기만 더미로 쌓였어요 모두 거시어야 할 꽃을 꺾어다 저희 집 꽃병에 꽂고 분수 꼭지를 뽑아다 저희 집 변수에 차려놓고 페이브먼트를 파 날라다 가는 저희 집 부엌 바닥을 깔고 한국의 정치가들이 정치의 광장에 나올 땐 자루와 도끼와 삽을 들고 눈에는 마스크를 가리고 도둑질을 하러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착한 길 가던 사람이 그걸 말릴라치면 멀리서 마을 보던 갱이 광장에서 빠지는 골목에서 불쑥 튀어나오면서 한 칼에 그를 해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도둑놈 도둑놈한테서 몫을 타는 것이지요 그는 그 몫으로 정조를 사고 돈이 떨어지면 또다시 칼을 품고 광장으로 나옵니다 일거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빼앗기고 피 흘린 스산한 광장에 검은해가 떴다가는 핏빛으로 물들어 빌딩놈으로 떨어져 갑니다 추악한 밤의 광장 탐욕과 배신과 살인의 광장 이게 한국 정치의 광장이 아닙니까 선량한 시민은 오히려 문에 자물쇠를 잠그고 창을 닫고 있어요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시장으로 가는 때만 할 수 없이 그는 자기 방문을 엽니다 한줌 쌀과 한폭이 시래기를 사기 위해서 시장 그건 경제의 광장입니다 경제의 광장에는 도둑물건이 넘치고 있습니다 모조리 도둑질한 물건 안 놓겠다고 왕타라는 말라빠진 손목을 도끼로 쳐떼어버리고 빼앗아온 감자 한자루가 거기 있습니다 피 묻은 배추가 거기 있습니다 정액으로 더럽혀지고 찢긴 강간당한 여자의 몸뚱이에서 벗겨 나온 드레스가 거기 걸려 있습니다 한푼두푼 모아서 가게가 늘어가는 그런 얘기는 벌써 통하지 않아요 반을 끝만한 양심을 지키면서 탐욕과 조절을 꾀하자고 자본주의의 교활한 윤리조차도 없습니다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을 을러댑니다 한국경제의 광장에는 사기의 안개 속에 협박과 꽃불이 터지고 허영의 애도벌론이 떠돕니다 문화의 광장 말입니까 헛소리의 꽃이 만발합니다 또 그곳에서는 아편꽃 기르기가 한창입니다 개처럼 욕정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주는 개인지도와 좀 대중적인 강습소와 이 두가지 층이 있습니다 정치의 광장에서는 서로 으르렁거리던 사람들이 뒷골목에 차려진 작은 지붕 달린 광장들 바와 카바레에서는 공범자처럼 점수를 권합니다 부정하게 얻은 돈이 마구 뿌려지고 문간에서 바이올린 켜는 비굴한 예술가의 낯짝에 지폐뭉치가 뿌려집니다 발레리나들은 스커트를 한번씩 들어줄 때마다 지폐 한장씩 다투어가며 주워 모아서는 핸드백에 소중히 간직합니다 그 핸드백의 무게가 그녀들의 명성의 바로미터 이지요 할 수 없어요 그녀들의 연습장은 당수협회에서 뺏어버렸으니까 저 빗물이 눈부신 화랑들이 무슨 말이에요 시인들은 알아볼 수 있는 마 끝까지 말을 두두렇게 패서 사디즘 충동을 카타르시스 합니다 그들은 가난하니까 진짜 대상 여자를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평가들은 아니 자네가 정말 카프카와 똑같은 겪음을 했단 말이야 거짓말 봐라 저놈은 가짜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산 카프카를 엉망진창이 되게끔 두들겨 팹니다 비평가란 자기만은 박래품이라는 망상에 걸린 불쌍한 미치광의 별명이지요 이런 광장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진 느낌이란 불신 뿐입니다 그들이 가장 아끼는 건 자기의 방 밀실뿐입니다 그는 밀실에 많은 한떨기 백합을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마지막 숨을 구멍이기 때문이지요 저희들에겐 좋은 아버지였어요 국어금을 덜컥한 정치인을 아버지로 가진 인텔리 따님의 말이 풍기는 수수께끼는 여기 있는 겁니다 오 좋은 아버지 인민의 이 나쁜 심부름꾼 개인만 있고 국민은 없습니다 밀실만 푸짐하고 광장은 죽었습니다 각기의 밀실은 심물에 맞춰서 그런대로 푸짐합니다 개미처럼 물어다 가꾸니깐요 좋은 아버지 불란서로 유학 보내준 좋은 아버지 깨끗한 교사를 목자르는 나쁜 장악관 그게 같은 인물이라는 이런 역설 아무도 광장에서 머물지 않아요 필요한 약탈과 사기만 끝나면 광장은 텅 빕니다 광장이 죽은 곳 이게 나만이 아닙니까 광장은 비어 있습니다 정선생은 가만히 듣고 있다 맞장구도 치지 않고 대꾸도 없다 두 사람 다 그쪽이 편했다 정선생은 은갑에서 담배를 꺼내 자기가 한 대 불고 명준에게도 권한다 라이터를 내미는 정선생의 손이 떨리는 듯했다 정선생이 그때 선생에서 친구로 내려오는 것을 명준은 어렴풋이 깨닫는다 자랑스러우면서 서운하다 우상을 부순 다음에 오는 허전함 그 텅빈 광장으로 시민을 모으는 나팔수는 들 수 없을까 자신이 없어요 폭군들이 너무 강하니까 자네도 밀실 가꾸기에만 힘쓰겠다는 그 속에서 충분히 준비가 끝나면 나와서 찌고 받겠다는 거죠 그 얘기가 부도가 나면 부도 나는 편이 진실이겠지요 또 말이 끊어진다 말할수록 정선생의 자리는 내려가고 그는 자꾸 건방져지는 게 선하다 베토벤이 먼지를 먼지를 날리며 튄다 세강경 너머 바닷속 같이 가라앉아 보이는 들과 매들이 휙 달려오는가 하면 금시 뒤로 빠진다 경인 한기를 명주는 모터사이클의 몸을 싣고 달리고 있다 빠르게 달리는 틀에 앉아있는 몸에는 한창 찌는 듯한 7월달 한낮 지난 공기도 선풍기 쐬는 속이다 지난해 겨울 영미와 같이 와보고 지금 두 번째 유네네를 찾아가는 길이다 집에서는 내일쯤 어쩐 일인가 찾기 시작할 테지만 그 전에 전화를 하지 말도 않고 제 차를 타고 왔다고 태식이 화낼까 아니 괜찮을 거야 그 일 너무 생각지 말아 그보다 유네네를 어떡할래 영미 말을 들으면 진짜로 익어가는 모양이던데 나 같으면 사랑해 주겠어 그것 쓸만하잖아 하던 태식의 말이 생각난다 남의 차를 집어 타고 유네한테로 달려온 걸 샌님이 제법이라고 어깨를 추스릴 거다 제법이 늦지 않고는 못 베기게 만든 그 일 불씨에 그녀가 보고 싶어지면서 문간에 놓인 모터사이클을 끌어내 힘껏 밟아대고 있지만 반드시 그녀가 보고 싶다는 것만은 아니다 그저 미칠 듯이 달려보았으면 베개로 목 조여 듯한 이 눌림에서 좀 벗어나질까 해서다 영미 아버지한테서 그 얘기를 듣고 경찰에 두 번 다녀온 지금 그의 삶의 가락은 아주 무너지고 말았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는 꼬리가 붙은 범죄자였다 뒤따르는 검은 그림자 그는 삶이 자기 일이 되고 말았다 누군가가 그에게 앙가품한 모양이다 목숨이 지루하다 푸념하던 자에게 심술궂은 그 누군가가 네 이놈 맛 좀 보라고 아니 그런 꿈속의 무서움이 아니다 등허리가 쭈뼛단 꿈 밖의 무서움이다 정치 황장에서 온 칼잡이가 그의 침실 앞을 서성거리게 든 것이다 모터사이클이 좌우로 크게 흔들린다 인천거리를 북으로 빠진 변두리 벽돌담으로 둘러싸인 유네네 문 앞에서 모터사이클을 세운 그는 두 발로 땅을 디디고 틀을 가누면서 멀리 구름이 바다를 바라본다 내가 여기 온 정말 심사는 그는 기척을 느끼고 후딱 얼굴을 든다 모시 치마 저고리에 고무신을 끈 유네가 서있다 유네의 눈을 보자 그는 부지중 고개를 돌린다 놀란 모양이다 그녀는 얼른 어머나 이렇게 갑자기 더운데 이러고 계실 게 아니고 이리로 집어넣으세요 그녀는 앞장을 서서 대문 안으로 들어선다 딴집처럼 세워진 뒤체가 그녀 방이다 마루에 놓인 등의자에 마주 앉아서도 명준은 얼음에 당긴 수박에 부지런히 손을 내밀 뿐 말을 꺼내지 못한다 유네는 무심히 부채질을 해주고 있다 늘 그렇게 해온 사이처럼 명준은 덫에 걸린 느낌이 든다 그러자 갑자기 혼잣말처럼 흥이 돌아온다 놀라셨습니까 사실은 그래요 문간에 오토바이 먹는 소리가 나기에 내다봤더니 그녀는 놀랐다는 걸 말을 가지고는 잘 나타내지 못하겠다는 듯 부채를 한 바퀴 빙글리로 돌리면서 입맛을 다치는 것처럼 한다 명준은 수박씨를 손바닥에 뱉으면서 웃어 보인다 3 2 3